취향 진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나오는 잘생겼어 어.. 아.. 아.. 어? 선생님 수학은 있잖아요? 이 빛을 이쪽으로 해드리는 게 뭐예요? 아니요, 안 말씀해주세요. 생각 없을까요? 제가 카메라 보라고 색깔 바꿨어, 우리 조경 씨가. 어? 어? 아 제가 바꾼 거예요? 오! 몰래카메라는 건데, 이거. 좋은데? 안녕하세요. 뮤지컬 엑스칼리버로 다시 만나 뵙게 된 오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뽀송은 멋있는데 얼굴은 귀엽다. 팬클럽 이름은 뭐예요? 캐럿이요. 캐럿? 유럽. 뵙게 되는 거에요? 책상에 제작부를 시작한 편입니다. 이것은 최적의 모습을 보여주는거에요. 잘...잘 나오고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좋아해요. 쪼갈래 아픈 keiner 없던 것 같않는 것이 좋아. 자 이거 크리스마스! 웬스마스! 저 웬스마스! 오 크리스마스 같아! 여기가! 웨이 크리스마스! 이제 여름인데? 종이 마세요! 그렇지? 잘한다! 마지막 아쿠아쿠아쿠아쿠아 아아베 파카라티 세게 됐어 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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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들고 화보채랑 끝났습니다 오늘 시어터플러스 화보를 잘 마쳤는데 뮤지컬 엑스칼리버를 시작함으로 이렇게 시어터플러스를 찍게 돼서 참 재밌었고 다양한 걸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